안녕하세요 한국 여러분. 아시다시피 인도에서 필리핀에서 물들이 정말 우리가 기도했을 때 한 컵의 물만 바뀐 것이 아니라 마을 전체의 수도관이 바뀌고 우물이 바뀌고 이런 일들을 제가 가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봤죠. 그거를 간증했을 때 많은 분들이 과학적으로 증명하지 않으면 믿기가 힘들다, 이해도 갑니다. 그런데 저는 제가 믿으니까 사실 그걸 가져가서 할 생각은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스카이브로 화면을 통해서 기도했더니 한 잔의 물이 정상적인 물로 아주 좋은 물로 사실 정상적인 그냥 마실 수 있는 물도 아니고 스프링 워터로 바뀐 것을 제가 올렸죠. 그런데 이게 전체가 바뀌었다는 것을 제가 또 찍었어요. 그래서 그 바뀐 물을 갖다가 붓고 우리가 거기다가 어노인팅을 하고 기도를 했더니 수도관에 있는 물이 전부 다 또 마실 수 있는 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아침에도 또 제가 체크를 했는데 아직도 그 좋은 물이라서 자기는 물을 사서 먹을 필요가 없어서 그 물을 계속 마시고 있다고 아기 한 대도 줬다고 지금 그러시네요. 어쨌든 우리가 이렇게 정말 하나님 안에서 영안에 살 때 우리가 만지고 우리가 선포하고 정말 그런 모든 것들이 축복으로 바꿀 수 있는 우리에게 그런 권위가 있다는 걸 안다는 것은 참으로 행운이고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정말 킹덤 머니 안에서 산다는 것은 이런 거죠. 보세요. 그리고 판단해 보세요. 이성적으로. 감사합니다. 지금은 이 바뀐 물을 갖다가 수돗물에다가 부었을 때 어떻게 수돗물이 바뀌는지 그거를 실험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한 물을 갖다가 수돗물에 바뀌었더니 수돗물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이게 정말 크레이지인데 수돗물에다가 이거 바뀐 물을 갖다가 부었다고 그 물 전체가 바뀌었다는 건 정말 말이 안 되는 크레이지한 건데요. 여러분. 여러분 믿음은 크레이지한 거예요. 한번 보세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태벌어가 바뀌는지 그냥 여기다 붑니다. 우리가 이 기도한 물을. 시스테미크리 체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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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인지. I bless this all the holes, this hole, this channel, everything. 할렐루야 할렐루야 시스테미클리 물이 지금 이 부분에 들어오는 부분 다 바뀔 줄이다. 이 수돗물이 연결되는 여기가 바뀌어서 여기가 딱 들어오는 순간 바깥에 있던 더러웠던 물이 완전히 좋은 물로 바뀔 줄이다. 바뀔 줄이다. Can you, can you, can you, can you touch, can you touch that the tab or I'm going to send the prayer. You touch there. Yeah, anointing. Anointing. Yeah, sure. Anointing. Okay, let's it. Yeah, so hand, your hand under your tab. Okay, I'm going to send the prayer. 아마라, 수소가? 이 물을, 수소가를 거치는 물마다 좋은 물로 바뀌어! 이 수소 물이 들어오는 순간 밖과에 닦았던 물이 이 수소꼭지에 닦는 순간 깨끗한 물로 마실 수 있는 물로 바뀔 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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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들어오는 순간, 이 태보로에 딱 닦는 순간. 바깥에서 들어오는 나쁜 물은 다 바뀌어 다 바뀌어 이 가정에 모두 들어오는 건 다 축복받을죠 그릇도 축복받고 아기도 축복받고 마누라도 축복받고 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어노인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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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름 부음 기름 부음 기름 부음 하늘에서 기름이 막 부어집니다 하늘에서 기름이 막 부어집니다 하늘에서 기름이 막 부어집니다 이 속가에 이 속꼭지에 기름이 부어져서 이 속꼭지를 통과하는 순간 이 물이 마실 수 있는 물로 바뀝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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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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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한다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한다 이 속꼭지를 너 이 물을 낼 때 단물을 낼 쳐다 단물을 낼 쳐다 아멘 어 이래 이게 가끔 이렇게 끊어져요 오케이 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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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한다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한다 아 떨리는 순간입니다 우리가 명령했으니까 우리가 믿습니다 명령하고 나면 의심하면 안 돼요 여러분 의심하고 나면 또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기도는 하고 또 안 믿어요 별로 안믿이 또 안 일어나요 우리가 선포하고 기도하고 또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한다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한다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한다 떨려요 떨려 이게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뭐 믿음을 했지만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한다 가끔은 의심을 하죠 근데 했죠 우리가 정말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된다고 했습니다 자 봅시다 어떻게 받겠는지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한다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한다 어!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한다 오 마이갓! 오 마이갓! 오 마이갓! 아ääääääää Folks의 이름으로 축복한다 시작! 여러분 진짜 저희가 이걸 알았지만 이렇게 항상 바꼈어요 우리가 마을 전체도 물이 다 바뀌었거든요 수돗물이 바뀌고 근데 이게 사람들한테 안 믿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지금 오늘 지금 했잖아 근데 이거 지금 대전화에요 여러분 지금 지금 대전화 이거 지금 우리가 증명해 보였어요 증명해 여러분 이래도 의심한다면 방법 없어요 여러분 도와드릴 방법이 없어요 we proved it we proved it 우리가 증명해 보였습니다 수돗물이 물만 부었고 거기 수도꼭지를 축복했을 때 수도꼭지에서 좋은 물이 나온다라는 걸 증명했어요 시스테미클리 바뀐다는 걸 증명했습니다 야 주님 감사합니다